자 오늘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얼마나 지난 한 주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리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예리미야는 당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세상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가슴 열고 저 따라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요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영상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요동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를 보세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요 아주 수백 년 된 큰 나무를 봤어요 오랜 세월 비바람과 지진과 수많은 무더위와 가문과 어려움 속에도 이 나무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뿌리가 깊기 때문에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땅 속에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얕은 나무를 보십시오 조금만 바람 불어도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서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래요 여러분 지푸라기 보십시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는 바람은 조금만 불어도 싹 날리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 얼마나 귀가 죽는지 몰라 그래서 견딜 수 없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에 해당되는 선진국 OECD 10위에 해당되는 나라지만 전 세계 자살률 아직까지도 1위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지가 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어두움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싹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자 오늘 8절 잘 봐요 뿌리 깊은 나무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어떤 더위가 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오늘도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예배에는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해 여전히 오늘도 말씀은 듣는데 돌아가실 때 극정건심을 또 머리에 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비록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시 한번 다 맡기고 오늘 눈을 열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산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지금 어려운 그것이 내 마음을 확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 불러도 아 나 뭔 찬송 왜 그래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눈을 열어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와 희망이 생겨요 내일에 대한 꿈이 생겨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이야 살아내야지 내가 이거에 질 수 있나?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최고의 베스트셀러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쓴 책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참으로 귀한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아주 멋진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하늘은 그분의 이력서입니다 우주는 그분의 명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까? 그분의 창조물을 보십시오 그분의 힘이 궁금합니까? 그분의 집을 방문해 보십시오 주소는 하늘시 별말 10억 번지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교통에 막히는 법이 있습니까? 교통을 걷지 않습니다 창을 확 치솟아 날아가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고려가 태풍 때문에 불안해 합니까? 아닙니다 풍랑이 이르면 고려는 밑으로 잠수하면 그뿐이에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그뿐이에요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쥐 때문에 당황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쥐를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아 오르시고 깊이 잠기시며 이 세상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 고백으로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감사하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무게가 있습니다 예,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깊은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들 잘 보세요 무엇보다 힘이 있습니다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언제나 푸른 잎을 유지하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왜?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삶의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큰 바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생활 동안 비바람과 더위와 숱한 고난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가 견디는 것이 뭡니까? 바위 자체에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끄떡하지 않고 바위는 그 위에 서서 견디고 버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견디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 위에 기도하면서 버티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 여러분 제 설교가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용욱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어린이날 초등학교 글짓기에 대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어디에 사는 아이냐 서울시 구로구 구로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구로구에 가면요 벌집이 있습니다 벌집 동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서울이라고 다 잘 사는 줄 아세요? 그 벌집 동네는 1호부터 35호까지 집이 1호집, 2호집, 3호집이래요 자기 집이 32호집이래요 화장실도 없어 동네 화장실을 써요 그만큼 가난한 아침 되면 줄을 쫙 쓴다 이 용욱이네 집은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조그마한 방 하나에 외할머니, 엄마, 자기 동생 용숙이 그리고 자기 용욱이 내 식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 네 명이 다 못 자니까 엄마는 새벽에 들어온대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더라고 할머니는 매일 같이 이 라면 박스 같은 이 집구석을 하면서 한탄을 하고 새벽에 자고 있으면 엄마는 돌아와서 자기들 앞에서 눈물을 턱 턱 흘리는 이 애물단지들 다 같이 죽자 자고 있는데 자기 얼굴에 엄마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 갔느냐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래요 그러니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술집에 다니고 할머니는 한 달에 두 번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일감 주면 그때 가서 일을 하고 동네에서 여러분 반찬을 주고 도와주지만 도시락을 싸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데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놀라운 건 교회를 갔어요 동네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동네 교회에 갔는데 부활절이 된 거예요 부활절을 할 설교를 들었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릴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용욱이가 평생 처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엄마가 너무 미웠대요 우리 다 같이 죽자고 매일 새벽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를 그렇게 야단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그날 부활절 날 이 아이가 은혜 받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를 제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너 엄마 술집에 다니지 하고 막 그 얘기할 때마다 창피해서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욱에게 용욱아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한다 그렇게 새벽에 은혜를 주시더래요 교회 가서 그리고 부활절 날 계란 두 개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할머니 안아주고 엄마 주면서 엄마 하나님의 엄마 사랑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니고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몸이 아파 누웠으면서 하는 말이 야! 구원만 받으면 사냐?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는데 구원만 받아 살아 50만 원 생기면 내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용욱이가 하나님 50만 원 좀 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우리 엄마 교회 다니려면 50만 원 필요한데 50만 원 좀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이 아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야 학교에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글짓기 대회를 이 아이를 선생님이 어떻게 대회로 보냈는데 이 아이가 용욱이가 글을 잘 써서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1등 했냐 자기 집이 가난하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옛날에 아빠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것 엄마가 자기한테 사랑했던 것 그걸 기억하고 다 글을 쓰면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다음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잘 살게 될 거라고 언젠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희망의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시간에 비해서 다 얘기는 못해 그랬더니 심사위원장이 이 용욱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 아이를 1등을 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땄다 메달을 따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엄마 다 1등 했어 1등 해서 하는데 1등 해서 왜? 네가 뭐 하려고 별로 좋아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 그러네 1등 했어 그랬더니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어 용욱이 집입니까? 그래요 누구십니까? 밖에 나가니까 그 심사위원장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아니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내가 선생님께 물어 물어 오늘 네 집에 꼭 와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그 좁은 방에 심사위원장이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그래가 요 뛰어가 나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사이다 7승 사이다 하나 사가지고 요 글에 다 있어요 7승 사이다를 한 잔 대접하면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별거 아닌데 1등을 줘서 이 아이가 큰 기쁨이 됐습니다 예 어머니 할머니 이 아이는 탁월한 글솜씨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세요 용욱아 너 반드시 잘 자라기를 바라고 너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자기가 만든 책 동화책을 한 권을 선물을 한 거예요 책을 선물로 줘서 용욱아 너 읽어라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하고 딱 선생님 보내고 난 다음에 동화책을 딱 열었는데 어머 세상에 이야 여러분들은 진짜 똑똑하시네 어떻게 보면 내 설교를 다 알아보라 이 책 안에 딱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 할렐루야 그 수표 안에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가 다섯 개 들어있는 거예요 50만 원 엄마 선생님이 50만 원 주고 갔어요 이 아이가 팡팡 울면서 그 선생님은 예수님이라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엄마와 할머니가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엄마 할머니가 야 교회 가자 엄마와 할머니는 교회 가서 생전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고 그러면서 용욱이한테 그러더래요 용욱아 엄마가요 너 할아버지한테 그 선생님한테 편지 써 이 엄마가 절대 안 죽고 잘 살아서 이 엄마가 50만 원 반드시 갖겠다고 편지 써라 용욱이의 편지의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사랑합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좋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값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값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도 여러분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사는 나무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뭄이 와도 더위 와도 견디는 힘이 있기에 그런 나무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언제나 말씀 위에 하나님 앞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속일 수가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으신 늘 한결같은 좋으신 하나님만 평생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뿌리가 깊이 내리고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때도 저는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환자들 일일이 제가 전화했습니다 항암치료 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 수술해서 병상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한결같이 대답이 목사님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잘 이겨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나 재수 없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나 투덜대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갇혀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결혼 pole 아멘